네 여러분 오늘은 이 저녁 늦게 어딜 가느냐 눈쟁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? 독특한 세팅입니다 방송 세팅이 아니라 인터넷이에요 꼬여유님 세팅하러 가는데 방음부스도 쓰시고 방도 여러 개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공유기가 지금 하나인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도 있고 잘 안 터지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인터넷이 포트 하나만큼 안 된대요 오늘 제가 가서 방 어디서 하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 만들어주고 어느 포트에서 쓰든지 회선 자체가 망가진 거 아닌 이상은 될 거라서 오늘 가서 그 세팅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포트가 있고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나도 몰랐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가 원래 와이파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쭉 따라서 여기로 쭉 가가지고 방음부스 이 안쪽에 여기에 구멍이 살짝 뚫리는 게 보여요 저 선이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와이파이를 딱 설치하고 선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로 가져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 이제 맥민이라는 친구가 들어오면서 선이 두 개가 필요해진 거야 스위치를 쓰면 되지 귀찮아서 그냥 박아둔 채로 살고 있어요 아니 진짜 딴 데는 지금 저 선이 안 터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공유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는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일을 할 때 이 맥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증폭기를 쓰고 있어요 증폭기를 쓰고 있다? 네 이게 속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안 잡혀 이거 없으면 아예 제가 궁금해서 해봤어요 몇 메가 나오는지 1기간에 쓰고 있거든요? 15메가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오 25까지 가네 오 30도 가네 어차피 근데 불안정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? 아 이 봐봐 이렇게 끊기네 뚝뚝뚝뚝 슬메가까지 떨어지네요 중간 멈춘 거죠? 그냥 저기 그렇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증폭기를 달았기 때문에 세 칸이 뜨긴 하지만 구라 세 칸이다 마음에 안정만 주는 세 칸이고 실제 세 칸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볼까요? 여기 보면 신호 세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48dbm 여기는 업다운 그래도 not bad 48dbm 그 정도 나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인데 it's 큰일 왜요? 증폭기처럼 써도 된 재들을 어차피 여기에다 공유기를 뽑으면 저거 하나가 스위치처럼 쓸 수 있거든요 여기 하나 놓고 방음부스 안에 하나 놓고 거실에 하나 두른 거지 여기는 여기랑 유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해선이 되는 거니까 두 개는 풀파워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 저기는 증폭기 따라 놓은 거 있죠 저거랑 비슷하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해선을 증폭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증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괜찮죠 그렇죠 잘 터지겠죠 지금 구성을 완벽하게 하려면 제가 오늘 집을 가고 저 해선 찍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어 그거 말고 할 거면 어차피 저기 두 개는 제대로 터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같네요 곧 입시로 할 수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기기도 우선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약간 증폭기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신호 자체가 압도적인 강력함을 또 보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어차피 그 기능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선이 과연 얼마나 잘 터지는지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종류기를 바꿀 거예요 짜잔 오 뭐야 내가 생각했던 와이파이 그게 아니네 더듬이 달려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메쉬 와이파이 애들은 안테나가 그냥 다 안 해 가정에서 좀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거 보면은 AX3000을 지원을 합니다 AX3000 뭐냐 와이파이 6 이거 지금 세 개 짜리죠 한 개 팩 짜리 있고 두 개 팩 있고 세 개 팩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로는 한 개 짜리를 방 두 개 커버 세 개만으로도 방 네 다섯 개 603m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무리 신호가 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전파법 때문에 최대 세기를 제한을 둬여가지고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음 윗집 아랫집도 다 피해가 가거든요 그 신호가 너무 세면은 그래서 최대 세기를 신호 제한해서 다 원활하게 잘 터지게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기술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네 케이블은 근데 하나밖에 안 주네요 케이블을 하나밖에 안 주는 이유는 무선 메시지로 쓰라고 그래서 하나를 어디다 둘까? 여기가 두 잡으냐 결국에다가 증폭기 안녕 증폭기 안녕 그래서 하나를 여기 안에다 둘 거고 와 근데 와이파이 6를 써보네 와 이거 6 지원되는 거 아니었어?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거 22,000원인가 샀는데 아하하하 치워 음 이거 보면은 데코 1, 2, 4, 8, 1, 2, 6, 8이 잡혔어요 그럼 나중에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면 망이 이제 하나로 묶이겠죠?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하나가 되는 거였거든 오 파란색 깜빡인다 그러네 신경아 오 여기 LED 스테이트먼트 있다 펄스 블루 레디 투 셋업 아 셋업할 준비가 됐다 솔리드 블루가 세팅 완료 그러니까 세팅은 잡아야 되는데 이거 휴대폰 앱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깜빡이야 오 뭘 눌러야 돼? 98 내볼까? 오 연결했습니다 데코를 찾고 찾았습니다 찾았대 오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만든대 오 이 이제 이름을 아 셋 다 통합할 건가 봐 예찬 갓 됐다 연결된 와이파이 6 오와 6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지 지운좀 됐어 안 눌렀어 잠깐만 와이파이 아까 들어가 봐 혹시 다른 와이파이 더 있는지 고래도 있는데 있긴 하네요 오 오 추천 가이드네 저 초록색인데? 오 얘도 초록색인데? 녹색 연결 아 펌웨어 업데이트 중 데이트 중이래 아 아까 여기도 아까 자동 업데이트 됐잖아 아 그게 자동으로 그냥 뜬 거고 오 됐어 원래 유선을 아까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 근데 유선은 원래 700이랑 600대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 유선이니까 그치 오 뭐야? 아까 우리 처음 이거 했을 때랑 다른 뒤? 오 근데 850이 나오네? 일단은 유선은 이 정도가 유선 대비해서 무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방음 부스를 닫고 여기 와이파이가 원래 안 터지는 상태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나오지 않나? 그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맞다 아까 3개였었잖아요 3개였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세팅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는 증폭기 사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애초에 신호가 안 터지는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지 이게 만일에 신호가 안 터져도 저거가 있으니까 저 친구의 신호를 제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활용을 하는 거다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 거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얘 빼도 나올 거 같아 잘 될 거 같음 일단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8 오... 똑같네? 거의 뭐 그냥 여기서 작업해도 되겠다 이제 어? 그럼 이거 문 닫아보자 원래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오겠지? 오... 와야 문 닫고 문 닫고 너 신호가 잘 터지네 신호가 엄청 센가 봐요 얘기는 조졌나? 업로드는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문 닫고 이 정도면 거실에 설치진 한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거실을 떼 봅시다 과연 거실을 떼고 잘 나올까? 거실이 지금 이게 연결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전원을 빼겠습니다 안 들어오죠?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? 왜? 네? 제 신호가 엄청 센가 보네 이거 필요가 없겠는데? 왜 두 개만 있어도 된다는지 알겠다 잠깐만 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해보자 네? 아니 아까보다 잘 나와 오히려 얘 메시를 쓰는 것보다 저 신호 직접 받아 쓰는 게 더 받고 받고 받아서 그런가? 그래서 그런가? 아니 이 돈? 더 잘 터지는데? 야 뭐야 이거 너 왜 그래? 문 닫고 했는데 유선 속도가 나왔네 저거 문 닫고 해보자 닫아도 보자 그래 최악 진짜 최악으로 어 심지어 거의 이제 끝으로 붙었습니다 아까보다 거리가 멀어졌죠? 아니? 야 개 센데? 이 정도면 이거 뚫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방암부스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? 그럴까? 어 잠깐만 그거 한번 해보자 방암부스 하나만? 빈말이 아니었다 하나로 두 개 커버가 가능하라는 게 맞는 말이지 왜냐면 여기서 지금 문 닫고도 거실이랑 저기가 풀 파워로 터지는 거니까 하나만으로 충분한 집이었네 야... 프롬이 그냥 공유기 하나로 다 공유가 된다라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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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이건 안 된다 그래도 원래 거보다는 잘 터진다 왜냐면 아까는 방암부스랑 저 문이랑 다 열고 거실에서 증폭기 낀 상태로 했을 때 15가 나왔지 근데 지금은 방암부스 문도 닫고 저 문도 닫고 이 문도 다 닫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이제 거실로 가볼까? 방암부스가 생각보다 셀 거임 걘 전파 학살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이 집은 방암부스를 쓰니까 그래도 두 개면은 충분한 집이다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내 700메가 돌려주세요 하... 이게 좋네 스위칭 허브처럼 작동이 되니까 포트를 아무그렇게나 껴도 됨 포트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얘도 기다리면 초록색 되겠지? 안되면 뺏다 꽂으면 되겠지 오 이렇게 뜬다 아 그러니까 일부 데코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제일 늦게 꽂혔거든요 지금 초록색 됐다 리프레쉬하면 됐다 이제 그만 감탄하시고요 잘 나옵니다 공유기를 괜히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다 잠깐만 이거 얼마짜리냐? 이제 방음부스에 갇혀 자리지 않아도 돼요 국내는 아직 출시 안 했는가 보네 가격이 그럼 나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면 안 되는 사람이네 어 그렇네 근데 구독자 이벤트를 제공을 합니다 무슨 이벤트냐 증정 이벤트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두팩 두 세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지금 하는 거 보셨겠지만 뭐 설정할 게 없어요 컴퓨터 들어와서 IP 입력하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이파이 들어와서 와이파이 잡고 어플로 그냥 해도 세팅을 끝 어플 그냥 설치만 하면은 양치 알아서 다 해줘요 그렇지 디자인 솔직히 그 거미가 이렇게 뽈뽈더듬이 막 해가지고 막 뭐야 이거? 이제 이렇게 내린 거죠 어 뭐야? 그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산뜻하네요 잘 쓰시고 저는 밥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와 이거 신기하다 왜 짐벌이 그렇게 흔들어 대면은 변집차 변집차가 어지럽잖아요 신기하네 이게 움직이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아니요 변집차가 오징어 EEP 그는 에이침 tram Cyberpunk